잉여멘 로블럭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들앨름이라는 게임 우리가 귀신이 되어서 술래잡기를 하는 맵이죠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무서워 난 이거 어쩌봐 이거 안아줄대요 무서워요 너부터 죽일거야 칼로 안아줄게 빨리 못가고 싶구만 무서워 잉여멘 짠 귀여운 척간이네 나와 기억도 안했대요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늑대님 원래 귀여운건데 아 진짜 짜증나게 하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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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어디쯤 큐티 엔젤 교루 등장 아 나 더이상 못참겠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뭐 안보여 어 살아난거 아니지 쟤네 살아난거 같은데 아니 죽었어 하하하하 아 어디갔어 왜이렇게 맵이 넓냐고 하하하하 리아 얌 1분 18초 남았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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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멘아 내가 위치를 알려주면 다 죽여줄래? 하하하하 그래 말해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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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는 다음에 막 여맨님이 나같은 큐티엔젤이 잡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아이 소닉이 왜이렇게 느려 어? 여맨이 이제 내 시점에서 벗어났다? 확인 확인 제발 잡고 간다 쟤 죽여줘 제발 쟤 아까부터 깜짝깜짝하는 저 녀석 막 짜는 소리야 으악! 저긴 막힌 게 있냐? 죽은 애가 왜 말해? 괜찮아 귀여우면 이야기할 수 있어 저기 거기서 이길! 야! 4초! 3초! 1초! 아! 아! 짜! 나의 귀여움으로 부셔 아 좀 잘하네 친구들 구독! 와 이번에 술래는 누가 될 것인지 킬러는 누가 될 것인지 나! 너희 다 죽이고 싶어 나! 나 나 나 어? 바로 내가 살이 맞다 최악채나 아 뭐야 아 재미없다 아 뭐야 진짜 무섭다 아니 너 그냥 대충해도 안 죽을 것 같단 말이지 늑대는 조금 시시할지도 이 녀석들 나를 무시해야지 늑대가 재미없긴 해 하 늑대야 다들 이렇게 널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? 난 말이야 못생긴 녀석들을 좋아해 아 난 싫어하겠다 그럼 난 싫어하겠걸 어쩐지 날 싫어하더라니 난 그러면은 우리 멤버들이 너무너무 좋아 큰일 난리를 아아아아아악 야 누구나 너의 희생을 잊지 않을께 어! 더 많다! 나는 그렇게 엔젤? 요리야 너 한 번 더 죽으면 끝이야! 나이스! 나이스! 잘 죽었어! 요리는 죽어서 똥딱해! 아니 얘네 왜 이렇게 철사야? 근데 뭐 움직일 수 있나 있냐? 쫄라맨이야 쫄라맨! 얘들이 어디서 아니 허수아비 같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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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들을 잘하는 척은 다 너만 별거 없구만! 야! 미호야! 아유 다 죽어버렸다고! 아 이거 술래면 점프되는 학교 맵 했어야 됐는데! 뿅! 킬러 확률 몇 퍼센트인데? 65%! 와 이따! 난 15%! 난 15%!! 나는 35%! 오오오오오! 이제야 와아... 어떡해.. 여름 준비됐다 숨어라 나의 작은 아기 고양이들 왓더 왓더 왕 X 난 너무 우리 떠와 죽어버릴까 이래만 나의 작은 아기제.. 이케아 난 꼬리 보여 꼬리 사람 개 많아 뭐야 나 또 괴 Ba 호호옿 야 늑대야λλ터 pong dit 너 팔 볼이야 팔 이제 안보이지 안 보여 뭐야 집어넣는 걸어가야돼 어? 뭐야? 어 요리야 여깄어 요리야 여기 사람있어 여기 없어 없어 아! 댕댕이 났어 아 진짜야 늑댕이 난 혼자 죽을 수 없덩 댕댕이 어딨어 댕댕아 날려줘 댕댕아 너밖에 안 받았어 댕댕아 날려줘 댕댕아 날려줘 댕댕아 날려줘 야아 오늘은 이겼어야지 다 잡아떠 아니 진짜 무서워서 도망을 못가겠어 야 뭐야 다 잡아떠 뭐야 다 잡아떠 동일 인물 맞아? 같은 사람이지? 난 큐티언제 교르르 쟤 이중인격이야? 아 나 탁쌀 돌았어 아 나 탁쌀 돌았어 아니 주윤티 네가 배신해서 이거 진 거 아니야 나 너랑 같이 가고 싶었는걸 난 큐티언제 교르르 이번 귀신은 얼마나 무섭게 생겼을까 와 너네 근데 왜 다 몰려다녀? 이래야지 야 얘네가 나 좋아하나봐 자꾸 쫓아다녀 어? 장원영? 우리 장원영 입에서 어? 비명 나오게 하지마 사실 무근입니다 하다 Hess 아이 본인이 저렇게 불러내려고 하더라고 가장 웃음 아니 이게 뭐야? 여멘아 내 춤 좀 봐줘 춤추는게 어때 좀 별로인데? 뭐라고 내 춤이 별로 묵은 이야 저거 뭐여 댕댕이는 방송이시니 도와주나봐 살인마가 좋네 진짜 이리mis 않 꼰미라인언니 잘하니깐? 내 대체 옆에는 없기는... 장은영 씨가 그런 말을 해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나 가르쳐주세요! 많이 도왔구나! 요원형! 요원형!! 아이고 저거 뭐냐 진짜! 야! 문 닫어! 야! 으에에에에에에에에! 내 발레를 보고 감탄소를 내뱉지 않은 녀석은 죽어야 돼! 하하하하 어이, 친을 때 내 춤이 어때? 으아, 미안합니다! 춤이 왜 미안해! 말할라 했는데... 뇌졌어... 어..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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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이상한 애가! 우어어어! 이상하네 내 춤이 그렇게 이상해?! 내 춤이 그렇게 이상하냐고 한 번만 봐 봐! 몽 Wow 보라니까 왜 안봐~~~~ 살려줄사랑 이 건 여기 없은 것 같아 아아악!!! 야, 주인님한테 왜 서있기만 해? 감상중인데? 오, 오! 정말 예뻐요 주인님! 주인님! 정말 그렇게 예뻐? 마음에 들어? 내 주인님! 내가 이렇게 내 발로 결이 난다 해도 마음에 들어? 주인님이 아는거라면 뭐든지 다 최고입니다! 거짓말하지마!!! 자, 짜댄! 오늘... 요루루는 본인이 이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분을 닮은 것 같습니다 아니예요! 아니예요!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! 그럼, 안녕! 저는 그냥 교체 엔젤일 뿐이에요!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빙! 뿅!!!! 안뇽!! 영상편집의 오븐에